짜잔! 오늘은 미니얼드 친구들을 위해 동물 선물 뽑기를 가져왔어요. 우와, 캡슐이 엄청 많은데 이 캡슐 안에 어떤 동물이 들어가 있을지 같이 뽑아보아요. 뽑기를 하려면 동전이 필요한데... 어? 코뿔소 친구가 놀러왔네요. 안녕! 코뿔소 친구가 동전을 줄 건가봐요. 어? 근데 엉덩이? 우와, 엉덩이에서 동전이 나왔어요. 이 동전으로 뽑기 해볼까요? 동전을 넣어볼게요. 뽑기 시작! 옆으로, 옆으로, 앞으로, 집게 잡아라! 에잇, 놓쳤어요. 다시... 으쌰, 으쌰! 우와, 캡슐 하나를 잡았네요. 이 캡슐 속에는 어떤 동물이 들어가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. 얼른 열어볼게요. 우와, 콜콜 자고 있는 귀여운 핑크 돼지예요. 귀여워! 귀여운 양친구가 놀러왔어요. 안녕! 이번에는 양친구가 동전을 둘 건가봐요. 응! 응! 나와라, 동전! 고마워! 이 동전으로 뽑기를 할게요. 동전을 넣고... 동전을 넣고... 뽑기 시작! 어떤 캡슐을 잡을까? 빨간색... 우와, 한 번에 잡았어요. 성공! 얼른 캡슐을 열어볼게요. 어떤 동물이 들어가 있을지... 우와, 작은 달팽이가 있네요. 누린누리... 누린누리... 저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. 근데 호랑이 입속에 뭐가 있네요. 바로 동전이에요. 고마워! 이 동전으로 또 뽑기를 해볼게요. 슝! 옆으로, 옆으로... 이제 잡아볼게요. 우와, 또 잡혔어요. 과연 어떤 동물이 나올지... 캡슐을 열어볼게요. 뭐가 들어가 있을까? 궁궁궁궁! 얼른 열어볼게요. 봉지 안에... 오, 하얀색... 봉돌이네요. 우와, 너무 귀여워!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. 다음에는 돼지 친구가 놀러왔어요. 안녕!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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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번에는 동전이 3개나 돼요. 너무너무 고마워! 짠! 이 3개로 뽑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뽑기 시작!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빨리 뽑고 싶어요. 으쌰, 으쌰, 으쌰! 주황색 캡슐을... 오, 잘 안 잡히네요. 다시 도전! 우와, 잡았어요. 드디어! 열어볼게요. 너가 나올 땅! 이번에는... 맨, 맨, 송아지예요. 다음 동전으로 다시 뽑기를 시작할게요. 우와, 드디어 잡았어요. 핑크색 캡슐 안에 어떤 동물이 들어가 있을지... 열어볼게요. 뭐가 들어가 있을까? 우와, 이번에는 목이 긴 기린이 나왔네요. 다음 동전으로 뽑기 시작! 빨간색 캡슐을 잡았어요. 열어볼게요. 코코덱 코코덱 귀여운 엄마 닭이 나왔어요. 오늘 재미난 동물 뽑기를 해보았는데요. 재밌었나요? 여러 동물 친구들 만나니 너무너무 좋네요. 다음에 더 재미난 동물 뽑기로 찾아올게요. 친구들, 안녕! 안녕, 안녕!